너네가 풀면 풀릴 것이고 너네가 묶으면 메어놓은 채로 있으면 계속 묶여 있을 거고 너네가 풀어주면 풀릴 것이다.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뭔 소리인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아마 고해성사하고 그러실 수 있어요. 천주교에서. 사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풀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놓고 한 얘기에요. 너네 성령 받아라. 너네가 이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려. 뭔 소리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성령을 우리가 왜 못 받는다고 생각하냐면요. 원제 때문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 짓이 뭔지 아세요? 지금 성령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의 원제를 풀어드린 거예요. 하늘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 이분 풀어주죠? 그래서 풀어주고. 그래야 성령이 들어갑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들어갑니다. 논리적으로. 원제 때문에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원제, 죄사함을 해줘야, 죄를 풀어줘야 성령이 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네들이 풀고 다니라고 한 건 뭐냐면 무슨 고민 들어주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성령 주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들한테 성령을 주시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원제를 풀어준 게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안 주면요. 계속 묶어둔 채로 두는 거예요. 성령을 줄지 말지는 결국 뭐랑 연결돼 있어요? 그 성령이란 거 결국 뭐랑 연결돼 있어요? 영생이요. 즉 영생을 줄지 말지 권한이 아버지가 나한테 줬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제자들한테 이제 내가 너희한테 준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줬듯이 권한을 내가 너희한테 권한을 주니까 그대들이 풀지 말지 스스로 결정해서 정의롭게 결정해서 그것도 성령의 뜻대로 결정해야겠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이거 예전에 나랑 원수지간이라고 성령 안 주고 이러면 안 되죠. 성령을 이미 받았으니까 성령 받아라. 너네들이 성령의 뜻대로 풀고 다녀라. 그럼 사람들 풀어주고 다녀라. 이걸 땅끝까지 하라고 한 거예요. 이걸 하라고 그랬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십자가 꽂아라. 교회 세워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할 때 교회는 이미 건물도 아니에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지. 에클레시아라는 모임. 깨달은 자들의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하며 다녀라 이거죠.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교회도 아닌데. 심지어 제가 교인도 아니지만 성도는 맞죠. 성령 받아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가 감히 드리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사는 사람이 숨을 못 같이 감히 드리고요.